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무슨...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초콜릿 섞여있는 건 처음부터. 보통 바닐라 초콜릿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초콜릿이고 여기가 그거 먹어. 바로 들어가지. 나 일단... 너 트위스트... 딸기랑 왜 트위스트해? 이거 누르고...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트위스트 한번 해봐. 싫어요. 너 먹어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가 이기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싫어, 싫어. 아니, 내가... 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야. 언제 돼요? 언제 되는 거야? 오, 됐어. 23. 무슨... 아유, 아유, 아유. 아니, 근데 왜 하긴 그게 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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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트위스트 먹고 있는 사람이 초콜릿 먹고. 응. 형 초콜릿 먹고 싶어. 아, 도영 초콜릿 먹어. 트위스트야 궁금해. 아, 됐어. 이거 도영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초콜릿 했다가 홍삼 프리아 먹자. deben, 가만히 먹자. 오! 오, 오. 오, 오. 아, 다 벌쭉하게 나오는데. 아, 덜 써야지. 조합거벼 해 봐. 오, 오. 차네요, 차.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백과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찍어보세요. 얘는 누르면 조금 더 쫀쫀하게 나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엄청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먹었다고 난리 날려요. 트위스트하니 결국 트위스트하는 거야? 근데 트위스트 먹어야 돼. 얘네들 왜 안 차가워하죠? 오 맛있다. 같이 먹어야 돼? 맛있다. 여기다. 맛있지 않아요? 왜 맛있지? 손질을 끄고 있다가 나중봐야 돼.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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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크림 기계라고요? 투스틱! 투스틱! 와 이걸 내가 해보는다 진짜. 해보고 싶긴 했어. 우와! 많이 피로도 못해. 시럽주이지? 그럼 뭔가 맞지 않아? 네. 이렇게. 아이가. 아이가 어떻게 하고 Ingredห НА 아입니다. 9가지인데, 진짜 απ, 아무것도 안FP. 열심히 헹신 다음은 기FS 좀%. 근데 직원분들이 되게 잘 풀리는 거구나. 아 그 하면서. 이상해. 이게 정말 먹응노. 고춧가루 고춧가루